그러면 안 돼! 맛있다! 또 먹고 싶은데... 딱 한 개만 더 먹어야지! 뿅뿅아! 뿅뿅아! 네! 끄흐! 뿅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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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소리 나면 때가 달려온다네 뿅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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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귀 대장! 뿅뿅! 안녕~! 뿅뿅이 뿅 우리 뿡뿡이 어서와 짜잔형 뿡뿡이 왜 불렀어요? 아 요거 나눠 먹자고 불렀지 짜잔 아이스크림 오잉 아이스크림 짜잔형이 뿡뿡이랑 맛있게 먹으려고 가져왔지 일단 변신하기 부탁해 뿡뿡 아-알았어요 변하라변의 변신 Cock유 뿡뿡뿡 뿡뿡이의 변신 방귀 짜잔اء 짜잔 멋쟁이로 변하는 짜잔짜잔 총 자 이건 아 뜨거워 짜잔념 거 그리고 이건 풍풍이 거 왜 풍풍아 설마 먹기 싫어? 아니요 맛있겠다 어디 자 짜잔형도 먹어봅시다 와 진짜 맛있다 되지? 네 고고아 왜 그래? 왜 그래? 배가 배가 왜? 배가 왜? 배 아파요 안 되겠다 빨리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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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아 어떡해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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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아파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어떡할까요 어느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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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의사예요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빨리 오세요 여기는 소아과 병원입니다 두 개가 예상 아 예상 위 army 지금 세 개예요. 응? 세 개? 잠깐만. 나는 분명 한 개 줬는데. 그게 자전형이 주기 전에 두 개 먹었거든요. 뭐? 그렇게 많이? 음, 주사를 한 대 맞아야겠는데요. 주, 주사요? 어? 어휴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뿡뿡이, 괜찮아? 네. 주사 맞은 건 아프지만 배는 이제 안 아파요. 그래도 다행이다. 근데 뿡뿡아, 자전형이 우리 뿡뿡이 아이스크림 두 개나 먹은 걸 모르고 줬네. 미안해. 아니에요. 뿡뿡이도 말 안 한 거 미안해요. 또 먹고 싶어서. 으이그. 이제 아이스크림 한 번에 많이 안 먹을 거예요. 진짜? 우리 뿡뿡이 대단하다. 근데 자전형, 친구들도 모르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어떡하죠? 그러게. 아,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도 배탈 난다고 알려줄까? 네. 좋아요.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친구들. 모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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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라. 네. 네. 아이스크림